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동대문 맹그로브 동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맹그로브 동대문의 투어를 도와드릴 호스트 허주혜입니다. 맹그로브라는 이름은요, 열대지역에 사는 나무의 이름인데요. 이 나무는 해안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동신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. 저희 맹그로브는 이 나무처럼 도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맹그로브 동대문에서는요, 대학생분들도 거주하시고, 외국인 유학생분들, 사회초년생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. 맹그로브 동대문은요, 편리한 교통과 다채로운 문화 인프라로 동대문의 중심에 위치한 대형 호리빙하우스입니다. 15층 규모의 300명이 살 수 있는 개인 공간, 그리고 지하층 2개층 전체에 마련된 멤버 전용 공간까지 지금부터 맹그로브 동대문을 함께 만나보시죠. 여기 1층에 마련된 트레버틴 세그먼트 카페에서는요, 신설한 제철 커피도 드실 수 있고요, 직접 만드시는 사이드 디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1층 웰컴 라운지에서는요, 맹그로브의 얼굴, 커뮤니티 데스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. 맹그로브 동대문의 3가지 룸타입 중 하나인 1인실 싱글룸타입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옷장이랑 수납장 그리고 미니 냉장고도 있고요, 침대랑 요 안쪽에 책상하고 의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풀퍼니시드 룸이고요, 1인실과 동일한 크기의 벙크배드가 있는 2인실 벙크룸입니다. 높은 층고가 특징이고요, 개인 커튼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테이블과 수납장도 2인의 분량으로 컴팩트하게 마련되어 있어요. 맹그로브 동대문에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도미토리 룸입니다. 총 6분이 함께 공유하시는 룸이고요, 벙크배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이 2개로 나뉘어 있어서요, 6분이 함께 생활하시더라도 붐비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. 맹그로브 동대문에서는 앞에 소개한 3가지 룸타입을 하루에서 한 달 미만의 단기 숙박으로 묶으실 수 있는 맹그로브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맹그로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맹그로브 라이브러리입니다. 라이브러리는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여기는 워크스테이션입니다. 여기도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저 안쪽에는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 데스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지하 1층에 있는 맹그로브 스토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맹그로브의 굿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세탁, 세제 같은 실용용품에 대해서는 좀 친환경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안쪽에 있는 공용 주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냉장고랑 정수기, 전자렌지 같은 가정 제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있는 이 공간은 플렉스룸인데요.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피트니스 짐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동네에서 따로 피트니스 짐을 이용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릴렉스룸이라는 공간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매트나 도구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요가를 하시거나 맨툰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. 혼자 명상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. 이곳은요. 커다란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로 홈시어터를 즐기실 수 있는 시네마 룸입니다. 지하 2층에는 런드리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 대의 워시타워가 준비되어 있고요. 건조기와 세탁기가 함께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. 여기는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 15층에 있는 캔틴은 저희 건물 내에 있는 공용 주방 중에 가장 큰 주방이고요. 스테이로 머무르시는 고객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맹그로브 동대문 옥상에서는요. 남산타워가 아주 가까이에서 보입니다. 저희 맹그로브 소셜클럽과 파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데요. 편안한 라운지 체어에 앉아서 일출과 임무를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는 어떠셨나요? 혹시 맹그로브 동대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투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곧 맹그로브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